여기 말씀이 좋네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쁘하느라 하시니라 마가폼 1차 11차 말씀입니다. 제 교회에서 예비에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니라 귀한 말씀이 있네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쁘하느라 네 오늘도 모두 모두 사랑하시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섬유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네 섬유 네 섬유가 점점 더 굵어지고 있네요 와 꽃이 생생한 예쁜 꽃입니다 빨간색 꽃 빨간 꽃입니다 네 노란색 꽃도 살짝 피었습니다 저 뒤에 소국도 있네요 네 물이 없어서 피가 안 와서 꽃이 마르고 있습니다 네 백원색 소국입니다 네 우와 저기 섬유가 주렁주렁 주렁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네 좋은 신화 믿음이 되세요 네 좋은 일을 가끔 많이 믿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다른 목사님 말씀 좀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의 아쉬움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우리들은 당당히 또 복음을 전하자고 하셨습니다 네 바울이 결사단이 조직되어 40년 결사단이 조직되었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해 주셨다는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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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